솔로테이프 승리 예! 지금 이렇게 잘 할 때 바로 바로 이게 뭐야 자, 이따 돈 주세요 이따 드릴게요 지금 주십시오 카메라 돌아갈 때 받아야지 이따 해요, 이따 이따 해요 이따, 이따 내 돈 내놔, 내 돈 내 돈 내놔, 내 돈 야! 문자 드릴게요 문자 드릴게요 문자 드릴게요 잘했어요 됐습니다, 자, 가시죠 빨간 팀 만 원, 우리 모여야죠 누나 가지러 갔어요 돈 드려야 돼요? 지금? 만 원, 만 원 간다고! 어? 내놔, 내놔 조용히 해! 같이 갈게 같이 갈게 야, 나 진짜 어렸을 때 엄마한테 뭐 사달랬다가 어, 나 그 모습 봤네, 그 모습 봤네 어, 턱소리 매력 있으시네 안무점수 같은 거 혹시 있나요? 안무점수 있으면 저희 런투유 할게, 런투유 좀 하셔야 되는데 cosine 나 오직 5초 아, 지원이 축 deinen가 아 problema 귀엽다, 귀엽다 지원이 LAURA 저기 뭐야 어제됐 아, Gay와 그거pees 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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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드린다. 귀엽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! ㅎㅎ 자랐다. 외로울 때 때를 듣고 알고 있잖아 And you do I want to 내가 할아버스 될 수 있게. 박스 비 박스 비 박스 비 박스 비 자 저희는 예전에 그 파리의 여인에서 정말 많은 여성들의 정말 마음을 흥분시켰던 그 노래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해도 될까요. 두 키 정도 내려달라고 하십니다. 박신양의 유리상 박신양의 사랑해도 될까요. 박신양의 사랑해도 될까요. 노래방 가서 본인 노래 부르는 사람 흔치 않은데. 처음 봤어. 본인 노래가 아주 부끄러워요 선배님. 신양이 형도 지금 저 상황이 90만 원이니까. 애기야 애기야. 사실은 제가. 연애를 합니다. 문이 열리네요. 그대 같은. 전 눈에 난. 내 사람인 걸 알았죠. 조심스럽게. 내 사람인 걸 알았죠. 나가놨는데요. 저 나갔는데. 내 사람인 걸 알았죠. 신양이 형이 될 것 같아. controцы, zmia 가. 도전 Def 진한 구울 정말 낫긴 되게 낫네요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가자 지이이이이